안녕하세요 워너원의 윤지성입니다 이곳은 골든스테이션 성수역인데요 골드링을 찾으러 이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3월 19일 타이틀곡 부메랑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워너원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서 저희 워너원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워너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되시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워너블 3월 19일 타이틀곡 부메랑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올해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워너원 하성훈입니다 한성대 입구역에 오신 워너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시는 의학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네 워너블 여러분 저희 이번에 타이틀곡 부메랑이 나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19일 잊지 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스테이션 합정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골든스테이션을 찾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합정역까지 오신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3월 19일 날 공개되는 저희 타이틀곡 부메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워너블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알죠? 부메랑 꼭 많이 들어주세요 신촌을 못 가면 안됩니다 여러분 골든스테이션 신촌역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워너블의 웅성입니다 골든스테이션을 찾으러 이곳 신촌역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월 19일 공개되는 저희 타이틀곡 부메랑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롭게 저의 강렬한 모습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부메랑 더 사랑해주기로 약속해요 안녕하세요 워너블의 김재환입니다 이렇게 골든윙을 찾으러 서당역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희 3월 19일 부메랑으로 컴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올해도 저희 워너블과 워너원 모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3월 19일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스테이션 명등포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워너원의 강다닐입니다 3월 19일 드디어 드디어 저희 워너원이 컴백합니다 타이틀곡 부메랑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워너블 3월 19일에 잊지 말고 꼭 만나요 하트 뿅뿅 라팀의 예 Guild 둘 셋 OORA O переみ want 안녕하세요 어느 one 박지영입니다 반가רכ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 네 저희가 3월 19일 날 부메랑 타이틀곡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게 되었는데요 뭔가 예전과 다른 그런 아주 파워풀하고 상담사다운 모습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워너흡을 워너 언니 영원히 사랑할게요 3월 19일 다시 만나기로 엑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스테이션 건대입구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워너흡의 박우진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타이틀곡인 부메랑 저희 정말 워너블 여러분들만을 생각하면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엄청 비밀의 무기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진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워너흡 진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행복한 날만을 선물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커밍순 안녕하세요 워너흡 배지영입니다 골든스테이션 건대입구역이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3월 19일 타이틀곡 부메랑으로 저희 워너흡이 컴백을 합니다 멋지고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기대 꼭 많이 해주세요 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워너블!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앞으로도 저랑 평생 함께 해줄 거죠? 약속! 안녕하세요 워너흡 이대희입니다 우리 워너블 여러분 경복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저희 이벤트 또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3월 19일에 뭐가 나오죠? 저희 앨범이 드디어 나옵니다 2018년 워너 황금기 시작을 알리는 타이틀복 부메랑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더 많이 만나요 황금기 고! 강변역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너흡 라이관입니다 워너블 일단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3월 19일 워너흡 부메랑 나는 노래 이렇게 강백하게 되었습니다 워우!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고요 워너블도 저희 부메랑 나는 노래 많이 들어주시기로 약속해요 사랑합니다 Q.뭐인의 상상은? Q.뭐인의 상상은? Q.뭐인의 상상은?